아 30년 넘게 보관한 LP입니다 상태는 좋지만 먼지가 좀 많아요 이 케이블은 비그리터에 올려서 씻어보겠습니다 현재 드라이 중입니다 43초 42초납니다 14초 프라이 바람이 느끼는 없어요 42초 13초 wel 디그리트 앤 헤비, 미디엄, 퀵, 요런 3단계의 세척 모드가 있습니다. 드라이만 할 수도 있구요. 팬의 세기, 파워, 드라이팬 세기도 맞출 수가 있구요. 수위, 이게 판이 여기까지 높은 것들이 있어요. 그럼 수위를 좀 높여가지고, 이 마크까지 수위가 차게 하는거에요. 지금 로우로 해가지고 딱 요정도 까지만, 수위 조절하고. 이게 몇 장 닦았는지, 75일까지. 네, 카운터도 되네요. 이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판을 넣고, 부시하면, 카운터 시간이 나옵니다. 카운터 시간이 나옵니다. 4분정도 경과가 되면, 드라이닝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. 워싱모드에서 드라이닝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. 드레이닝은 물을 다시 회수합니다. 그 다음에 드라이닝입니다. 물을 회수한다고 합니다. 드라이닝이 건조가 시작됩니다. 세척 후의 상태입니다. 물 방울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. 깔끔하게 세척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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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